전경희 선생님이 반주장 때 제가 선명회 합창단을 데리고 BBC에서 세계 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죠. 그때 반주자가 전경희 선생님이셨어요. 전경희 선생님은 영락교에서도 저와 같이 했고 대화합창단에서도 반주자로 활동을 했어요. 저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네요. 음악적으로 교감하는 동료입니다. 오르가니스트 정경희 선생님은 오랜 기간 함께하는 반주자라고 믿을만한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반주자님이 분명합니다. 이번 서울시 합창단과 함께하는 10월 24일 연주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연주가 될 것입니다. 10월 24일 롯데콘서토리에서 여러분 거기서 뵙죠. 뵙고 오세요. 안녕.